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3부 6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맨 처음에 우리가 논했던 모든 고전 물리의 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 4개가 보이죠. 델닷 2는 y0분의 로, 델크로스 2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델닷 b는 0, 그리고 c제곱 곱하기 델크로스 b가 y0분의 j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가 눈에 확 들어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전화보전의 법칙은 결국 델닷 j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라는 것도 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주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로렌즈력의 방정식, 즉 힘은 q 곱하기 가로 열고 e 더하기 v 크로스 b라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익숙하게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전 역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모멘텀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힘이다. 여기서 모멘텀은 결국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아인스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결부시키면 질량 역시 속도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분모의 루트 1분의 루트 1-c곱분의 v제곱이 들어가서 보정해 준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중력의 법칙은 결국 중력계수와 r제곱분의 m1, m2 그리고 그 방향은 지구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표는 결국 고전 물리의 모든 표를 보여주고 있고 1905년 이전의 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5년 하면 2020년이니까 100년도 더 넘은 그러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방대하고 아직까지도 유용하게 쓰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표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강조했던 맥스웰 방정식을 우리가 눈에 계속 두고 익숙하게 될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오른쪽의 그 물리적 의미를 항상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이미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화보존법칙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각 점에서 전류밀도의 플럭스 혹은 다이버전스는 결국 그 점에서 전화량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즉 새로운 전화를 만들거나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전화보존법칙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로렌치 힘이라는 그 힘의 법칙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화를 띈 입자가 과연 어떤 운명을 갖게 되느냐 즉 운명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디에 있으며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게 운명입니다. 수학적인 그런 언어로 얘기하자면 그 전화를 띈 입자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위치에서 어느 방향과 어느 크기의 속도로 가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알려면 그 위치에서 내가 받고 있는 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힘이 Q 즉 전화의 전화량과 그 전화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전기장 E와 그 전화가 느끼고 있는 자기장 B 그리고 가고자 했던 그 속도와 결부돼서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운명을 논할 때 동기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 동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일 즉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즉 입자가 실제로 가는 것 그 실제로 가는 것을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운동 방정식은 결국 힘이라는 것은 모멘텀의 변화와 같다. 시간에 대한 변화와 같다라는 운동 방정식을 이해함으로써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그러한 모멘텀을 논할 때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가미를 해서 결국 질량이라는 것도 속도에 함수가 될 수 있다. 즉 P는 단순 MV가 아니라 M0V를 루트 1-C제역분의 V제역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넣어주면 완성된 고전 물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결국 뉴턴이 발견했던 중력 법칙을 가미하면 사실 완전한 고전 물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저희는 굉장히 작은 테이블 안에 고전 물리의 모든 근본적인 원칙을 담아서 또 하나하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지식의 등산을 했었는데 그 지식의 등산에서 K2까지 온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이라는 에베르스산을 정복할 준비가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공식들을 단순히 공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공식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관찰하지 못했던 현상을 예측해내는 그러한 능력도 함께 키우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예측에 관련해서는 다음 4부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